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복과 관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여야의 검수완복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야반이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판해왔던 입장에서 갑자기 선회해가지고 이것을 편검사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검수완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금 검찰로서는 시간만 살짝 연기해 놓은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야가 같은 입장이란 말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권성동 대표가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론이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까지 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하는 각계의 요구가 있자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들이 뭘 우려하는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헌법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SNS 또 이게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인수위까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당해왔던 거 172석에다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그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걸 제대로 싸우고 저지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섣불리 통과시켜줬다가 국민들이 지금 거세게 들고 일어나면서 국민의힘 자체를 손질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계속 일어나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맞이 못해서 사고한 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6대 범죄 중에 나머지 선거와 공직자 범죄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과 함께 지난 22일 현행의 검찰의 6대 범죄수사 범위 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부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경찰으로 넘기자 이렇게 하고 부패와 경제 부분은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데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제부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반면에 대형 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 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 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서 검찰이 맞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와 공직자 이 두 개도 검찰에 놔두자. 이렇게 본인이 주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통과밖에 없다. 하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나 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넘기고 정치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정치인들 또는 공직자들 두 발 쭉 뻗고 자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다는데 이걸 무겁게 여겨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을 본인이 사과하고 통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덥석 받아주는 이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을까? 더구나 원내대표가 몇 차례에 뭔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정 안 되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국민이 있다. 이게 전략입니다. 마음대로 하다가 폭망한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마음대로 했던 게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그 이후에 숫자를 내셔서 행포를 부리면 부릴수록 국민은 다수 당의 행포에 대해서 더 많은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국회선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협상의 묘미를 전혀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중재안을 박병식에 발표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권성돈부터 우리는 수용한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이렇게 깜짝수단처럼 약간 시간을 둬가지고 지금 당장 뺏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나는 나중에 뺏을게 약속을 해놓은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덜석 받아가지고 먼저 수용한다고 밝힌 걸 보면 정치를 모르도 너무나 모르고 협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이든지 아니면 뭔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야합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살살 때려달라. 청문회에서 누구누구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이거는 받아줄게.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를 숫자가 부족한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가려고 이거 양보하고 저거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숫자가 많다고 거기서 뭘 양보하고 뭐 주고 양보하고 주는 거는 지금 소수당이 할 게 아니라 거대 정당이 해야 됩니다. 왜? 소수당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투쟁력을 키워가지고 그것도 명분이 있는 게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법치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꾸로 양보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야합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권성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도시 해소되어야 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뭡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집권 세력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고 싹 경찰로 넘겼다. 검찰에서 경찰로 넘겼다는 그 자체부터가 아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고 이미 검찰은 여기에 대한 파일과 수사기법과 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노하우가 쌓였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대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경찰로서는 검찰보다 수사기법이 떨어집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우려를 지금 와서 이제 아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차 지나고 난데 손들은 격이다. 그러니까 이런 협상력이나 태도를 보이는 권성동에게 국민이 또 다시 자신들이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 했는데 그 무슨 강력한 대책이 나올까 이미 다 오프되어 있는데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의 무기를 팍 꺼낼 때 공개되지 않은 거 꺼낼 때 그때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눌리보니까 그냥 뒤로 자빠지고 있는 이런 정당에 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여론 무마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아주 약체다. 지도부가 약체다. 지금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언론에 속 참석해버렸습니다. 당대표는 지금 접대받은 걸로 인해서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니까 이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정당이 있다는 것 지도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정당 개혁 정당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정당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정치꾼들을 뽑아 놓으면 이렇게 깜짝깜짝 쇼를 하고 있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성동의 검수완박 국면의 사과를 했지만 이것 또한 일종의 쇼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너무나 취약하고 그리고 무능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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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